안양시는 2배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부터 소급적용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모두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출산지원금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400만원, 셋째부터는 천만원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2회, 셋째 이상은 4회 분할 지급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보다 세밀한 양육환경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